당뇨병 관리에 효과적인 허브와 영양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좋을 수 있는 허브와 영양소 영상 1부에 이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영상에서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향료와 허브들을 알아보았는데요 2부에서도 다양한 허브들과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몇 가지의 영양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마그네슘 섭취는 만성염증을 줄이고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은 당뇨병 환자분들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좋을 뿐 아니라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당뇨병 관리를 위해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섭취도 좋지만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혈당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최장의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어 악순환이 계속될 뿐 아니라 과부하가 발생해 최장의 베타 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호박씨, 시금치, 아몬드, 캐슈, 땅콩, 검은콩,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초콜릿,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피입니다 계피는 당뇨병 식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계피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2013년도의 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계피가 식후와 공복혈당 수치를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5가지의 향신료와 허브를 대상으로 항산화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계피가 정향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계피가 혈당 감소에 좋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혈당 감소를 위한 복용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피 복용량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흥미로운 점은 계피 1g 섭취와 6g 섭취 모두 같은 혈당 감소량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실롱 계피가 아닌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다량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가 있는 만큼 굳이 많은 양을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피를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쿠마린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쿠마린 성분이 없는 실롱 계피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몸무게 60kg을 기준으로 카시아 계피 1에서 2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알로에베라입니다 알로에베라는 제약 관련 제품과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피부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제2형 당뇨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능도 있는 식품입니다 2013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알로에베라 섭취가 인슐린을 생성하는 최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알로에베라의 항산화 효과가 당뇨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감소, 염증 치료, 소화기 건강, 여드름 예방, 탈모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병에 효과적인 알로에 섭취량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량으로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는 하루 2번, 1번에 2분의 1컵 정도를 식전 30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다르게 영양을 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양을 정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한 번째, 아연과 크롬 영양소입니다 굴과 조개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아연과 크롬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최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억제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인슐린 대사를 향상시켜줍니다 크롬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혈중포도당을 세포로 보내기 위해서는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하여야 하는데 이 크롬이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를 결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굴과 조개류와 같은 아연과 크롬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거나 보충제 섭취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보충제 섭취 유무는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두번째 요주입니다 요주는 쓴맛을 내는 모모르데신 알칼로이드 식물화합물 카란틴 성분 폴리펠티드 렉틴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관리에 여러가지로 도움을 줍니다 모모르데신 알칼로이드는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카란틴은 최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생성 능력을 개선시켜주며 폴리펠티드 렉틴은 혈당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데요 정기적으로 섭취를 하면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줍니다 그 외에도 당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망과 과체중인 분들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지방 감소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요주는 씨앗의 독성이 있어 설사와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뇨주는 하루 1에서 5g 말린 뇨주는 1에서 3g 섭취하면 좋습니다 열세번째 고수입니다 고수는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섬유질이 풍부하여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고수풀에는 혈액에서 당을 제거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수풀뿐만 아니라 고수 씨앗도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수 씨앗이 최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단백질과 포도당이 결합해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을 억제하여 혈관 벽과 최장 등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고수 씨를 이용해 차로 만들어 마시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고수 씨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물 250ml에 넣어 끓여 마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부와 2부를 통해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 허브, 영양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식품과 허브에 제시된 섭취량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섭취량을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